어제 4월 22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20km 최대 진도위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 강진 하루 전날인 4월 21일에도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과 이와태현에서 3.6과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에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내에서 규모 5.6 진원의 깊이는 10km 최대 진도 4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6시간과 7시간 후에 미야기현과 이와태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하루 뒤인 4월 21일에 후쿠시마에서 어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20km 최대 진도위에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내와 살리쿠의 역은 과거 지진들의 패턴이 연속성을 가지는데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1월 23일부터 4월 23일 오늘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무려 27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그와 연속선상에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25번의 지진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21번의 지진 그리고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9번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7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이는 대부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지진과 연속선상에서 발생을 한 지진들이며 4년 전부터 저는 이 오가사와 라제도가 일본 살리쿠의 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었는데 최근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내의 지진 이후 살리쿠의 역이 함께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최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가운데에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내의 지진과 후쿠시마의 지진의 발생 패턴이 빨라지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오가사와 라제도의 연속 강진이 시작하여 최근까지 오가사와 라제도 지진 이후 후쿠시마의 연속 지진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는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이후 하루나 이틀 뒤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몇 시간 이후 바로 살리쿠의 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해저할 단층의 대폭발이 점점 후쿠시마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강진 이후 6시간 이후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다음번에는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후쿠시마나 미야기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부터 후쿠시마까지 활단층이 연속 폭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쿠시마 앞바다는 매우 강력한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월 14일 오후 1시 6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 내에 규모 4.4 그리고 다음날에는 규모 5.7과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23일 현재까지 강진이 연속 발생 중인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는 작년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2년 1월 4일부터 갑자기 오가사와 라제도가 들썩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 내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할 때에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왕국의 통과탑 후섬에서 북서쪽 65km 해역에 위치한 훈가 통과 마이너스 훈가 하파이 화산이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로 추정되는 이 사건으로 바닷속의 여의도 4배 면적의 구멍이 새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산체 위에 있던 훈가 통과 섬과 하파이 섬은 각각 91%, 75%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가사와 라제도가 작년 1월에 연속 강진 발생 중에 통과의 해저화산이 폭발을 한 시기에 일본 살리쿠의 역은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가 연속 폭발을 하고 같은 시기에 통과의 해저화산이 폭발을 한 지 얼마 안 있어 2021년 2월 13일 오후 11시 8분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도 규모 7.3의 강력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통과 해저화산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가 연쇄적인 도미노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